여기부터 벌써 시작이 된다. 와 이렇게 변했어? 어 여기! 여기! 너 뭔지 알겠어, 뭔지 알겠어. 여기 무역의 집 뒷길로 지나가거든. 이거 사진도 인터넷에서 많이. 관광객들 엄청 많아. 대박 신기해. 골목 가득한 그래피티들이 전 세계 관광객을 유혹하는 이곳. 우리에겐 미안하다, 사랑한다의 촬영지로 더 알려져 있는데 10년 만에 이곳을 찾은 최여진은 어떤 기분일까? 나 여기 기억나. 근데 너무 많이 변했어. 진짜? 그림이 너무 많아졌고. 미사 때문에 이게 한 거잖아요. 혹시 우리 드라마가 이렇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미사라고 어디 써있어요? 미사라고 어디 써있어요, 미사님? 그냥 한국인들만 아는. 아 그래요? 나 여기 미사 스트리트라고 뭐 있는지 알겠어. 아니요, 아니요. 누가 알겠어. 주말엔 테러로 놀자. 토요일 낮 12시.